아 근데 뭐.. 네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! 안녕! 나 꼭 뭐하나? 꼬부야 지금 혀로 언니 방으로 와 좋아 회사님이 밥 갖다 줬는데 나경이인 줄 알고 나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서 밥이 있는 거야 10, 10, 10 그루메스에 유 그루메스에 유 우리 다 화이트네? 그거 같이 먹을래?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우리 맨날 연습실에서 일본어로 하잖아 근데 우리 둘이 안 느는 이유가 단어 다 틀리고 문장 다 틀리는데 그냥 눈빛을 닫아 뭐라고 하는지 소통이 다 되니까 절대 안 해볼래? 그럴까?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게 제일 맛있을까? 나는 라면 나는 처음 봤을때 처음 봤을때 내가 제일期待했고 내가 제일期待했고 이치고 좋아? 이치고 좋아 생이치이 더 좋아 생이치이 파인이치이 아마도 아마도 일본 파인이치이 그래서 플로버의 앞에서 지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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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? 이 둘이 이렇게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으면 나도 되게 끼고 싶다? 아니 근데 뭐 따라다니깼어 진짜로? 아니 근데 느낌으로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건 아니지만 대충 느낌으로는 알아듣는데 모르는 단어 튀어나왔을 때 난 단어를 많이 모르니까 괜찮아요 너는 중국어? 조주인가요? 아..아.. 감사합니다 응 신라면 와! 신라면 짱! 하이! 안 가봐 어! 플러버 저는 지원이랑 진대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싸우지 말고 오늘 오늘은 싸우지 말아 진짜 별풀을 신청한다 사실 매니저님이 불러서 먹고 왔어요 나 빵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냐? 아니 맛 볼래? 맛이라고 보고 갈래? 아.. 앞머리 없었어? 오늘 앞머리 없었어? 아..아..맞아 아..그런데 뭔가 느낌이 들었잖아 너무.. 언니.. 친언니 가야 돼 그치? 어 맞아 오늘 느낌이 그래 오늘 눈도 되게 빵! 완전 눈 섀도우로 엄청 진하게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! 나는 유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유부 좋아해 아무튼 유부는? 유부 초밥도 안 좋아해 어 진짜? 서운해요. 나경씨 서운해요. 왜? 왜 우리 사랑스러운 유부를 안 좋아해요? 언니 많이 먹으라고요. 아 공부하고 역시 배려가 깊구나. 이거 나 무슨 맛일지 궁금해. 먹어볼래? 냄밥에 간만두에 있다고 하던데? 근데 진짜 그냥 밥인데. 밥인데 그냥 속은 이렇게 뿌린데. 그거 아는 사람? 약해? 언니 길이 아는 사람? 근데 나랑 같이 먹었잖아. 우리 죽 같은 거 철판에 전해가지고. 음! 음! 그거 이름 뭐였지? 아 그게 아 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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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져! 멘져! 뭔 자약게! 뭔 자약게! 뭔 자약게 먹으러 갔었어요. 지원이랑. 게아 블라밤! 안녕! 즐거웠어! 지원이 잘 왔습니다! 이제 제가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할 먹방은? 하나도 오니기리라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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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맨져! 오이시라스! 맨져! 맨져! 오시라스! 유부우돈 데스! 우은호 이즈ko HIV off의 구름 야 너 이제 진짜.. 너 지금 진짜 yol Eli 아! 쉿! 아 그래 그러면... mastery лед mounted 사실... 핑크imi 가자! ㅋㅋㅋ 너 알새 직전 함께vised 친구 하이 하이 하이